후루야 디코와 디코 후루야! 화장실을 갔군 자 오늘은 후루와 듀오를 때려볼게요 와 잘난다 한옥 귀가 돼지대? 아아 와 방송 진짜 개못하네 아 홀리 스킨벤 종료장 놀아주기 힘드네 뭐야 털베 하는거야? 아우 아우 씨 오 오이사 뭐야 왜 죽어 와 우리 조아빠 이 개같은 난쟁이 야 난쟁이 홀리 미니까 안보이겠다 쟤네 입장에서 야 털베아 판단 좋다 홀리 밀어라 어우 귀여워 어휴 어휴 머리 이마로 이마로 미는거야 내 화물 귀여워 언제까지 밀까 언제까지 아 야 죽도를 당했는데 털베아 그만 밀고 총 쏘지 총 들지 이제 오리사이드 오리사이드 어 털베 죽지마 털베아 너 죽을거 같애 뭐야 아니 털베아 죽혔는데 아 털베아 안돼 털베아 어 털베아 안돼 털베아 어 털베아 왜 안해 뭐야 컷 아니 왜 이렇게 다른 텐거 하다가 시그마를 하는거야 털베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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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털베아 뭐야 방금 시랑소리 어 뭐야 여기로 들어와 맞춰서 치워왔네 아 리사야 털베아 아 풀어야지 근데 이거 죽을거 같은데 아 안정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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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베아당 어 이거 두스를 바라본 궁이거든 와 파티 점프 점핑 아 아 콜 랩사이드 콜 랩사이드 컴온 오케이 렛츠고 풀 드래곤 풀 드래곤 아유 휠 너무 빨라 위도 라인사이드 위도 라인사이드 나이스 랩 나이스 랩 네 나이스 나이스 시끄머랩 제니스 시키스 왕 왕 왕 왕 여기로 들어와 나이스 야 왕 뭐야 왕 왕 왕 마이 새끼야 와 털벨이 이 새끼 이겼다고 파문 앞에 저 총 쏘있네 나이스 좋아 나 키워줘 메쥐라 나 키워줘 나 글로 자연스럽게 나갈게 카페 아 왜 이렇게 내 쪽이 많아 야 그 뭐야 양조장이 그 한조 있다잉 아 왜 이렇게 아 한조 나이스 왼쪽 질러 줄 수 있나 이거 나 완전히 비쌈 비쌈 뺐다 아 나 죽겠다는데 이거 사람 땜 위 죽어! 나이스! 나이스! 브리스 포함! 야 이걸 왜 해주냐 와 방 각 진짜 좋았는데 넌 완전히 치유됐다 아 이도 잘 뛰겠다 나 뛰겠다 이거 아유... 죽지 마루 너 버리고 나 우리 본데 간다 아우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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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흐름 너무 좋아 나이스 나이스 와 야 봤어? 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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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 해봐 게임 재밌게 하네 게임 이렇게 해야지 재밌게 해야지 아이고 어이구야 아이고 바스야 됐다 쪼꼬 여기로 들어와 어이구 아니 우리도 빼봐 어이구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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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았고 어 플렛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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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대지 돌 맞는 센스 너무 좋았고 필요없어 죽어버리고 아 솔직히 피 아 너무 질렀다 어 어 흐름 너무 좋았는데 아우 아우 아 메르시 몸방 너무 너무 좋았는데 까비 아이쿠 루타기 루타기 비벼 준다면야 그렇죠? 루타가 아 까비 아 까비 아 까비 많이 밀었다 근데 낙낙 흐흐흐흐 어이 귀엽.. 왜 이렇게 귀엽지? 흐흐흐흐 나 150만 4 3 2 1 공격이 시작 위하님가벼 오른쪽 오나벼 어 이동샷 한 번만 이동해 돌았다 여기 13개 위더 컷 좋아 살았다 아 이거 무딱 큰일날뻔 걸어 걸어 아디컷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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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렇게 해서 자리 지킬게 여기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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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우 왼쪽에 있어 갈랑 야 아나모 가자야 돼 우리 곧 끝나 곧 끝나 어쩌라 아 저 형이 어제 통치고 왔네 뭐래 곧 끝나 맞아 그래 허리 끊을게 나이스 그 싹 뺐어 나이스 허리 끊는 수준은 안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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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제발 아이 메리씨가 나 왜 일어졌어 메리 나 일어졌어 사람한테 죽을 살린다고? 안 떨려 안 되죠 위도우 올라왔다 내려왔다 자 그럼 가자 아 나도 죽잖아 아 아 제네라 잡고 갔어야 됐는데 설치 나이스 좋아요 음 좋아 너무 달달해 시그마 개필 줄 것 같은데 그렇지 위도우 타는 것 같은데 여기로 막 개쎄 어 아니네 어디는거지 위도우가 어 남아프지만 죽지 않아 죽지 않아 아 오른쪽 아 멸시야 불거든 그렇지 이런 템프로 가야돼 나 딜 한 번 되나? 아 일어난 일어난 아 일어난 나 이제 돼 힐 어 이제 돼 이제 돼 키비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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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로 가겠다 어 뭐야 아 야야야야야 나이스 뭐야 오우 나이스 우루 너 inquiet ult 노콜 똑같은 키비로 말 America 키비로 말했어야увати 네 네 잘 좋네 만약에 준게임이었으면 무시해졌죠 아이 블랙볼 없네 아 어 뭐야 아니 내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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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꺼 메아리 올렸어 덤벼봐 덤벼봐 어 피 1 피 따기 1 컷 컷 깨끗이 나왔군 어 나 방금 어? 했을때 에코에코 나왔어 뭐지? 여기가 터널 같은데라 그런가? 존나 신기하네 컷 감히 메카리를 해 영웅까지 날려버려 그냥 분위기 탔어 분위기 안타는데 미터 피해 새끼야 새끼야 ո 으악 슬슬 빼야된다잉 오오호호호호호호호호 더블점프 두들었다 왼쪽 빼라 구쿠야 빼 구쿠야야 쿠쿠야 흐름좀 읽어 흐름좀 어 아이도어 매크림도 왔다아 오졌다는 2대1이다잉 어이 뭐야? 뭐야? 아이 어? 와 진짜 초코점 죽네 저거 와 야 에임 좋다 얘 깔끔하네 어 잘 할 수 있어 근데 궁 개많이 뱉거든 아 오른쪽 간다고? 아아 아 나 오른쪽 나간다고 개 싫어하는데 진짜 놀러가면 개처럼 하자 그냥 아니지 아니지 시늘만 컷이고 위도우도 피일이고 위도우 컷이지 그리고 야타 컷이지 바트도 피일 바트도 컷 우리 다 컷 가있어 계위? 캐리 해버리지!! 여기로 나간 거 맞았지 으음 송춘이 마지막 차 맞기 로거 차 맞아 내 캐리했어 함 봐볼까? 마지막꺼 내 아! 아니! 에버디! 에버디! 내 방송에서 봐야겠다. 어이없네. 아디오스. 에버디! 에버디! 에버디!